1. 2. 4. 4. 4. 5. 5. 5. 6. 6. 6. 6. 7. 7. 8. 11. 12. 11. 13. 14. 10. 14. 15. 15. 15. 15. 15. 15. 15. 15. 그냥 소를 지키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 동안 도둑이 찾아와서 피켓을 훔쳐가지 않을까 그냥 소를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간이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고 속상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정 사진마다 필요워서 털치해 가고 침탈하고 빼앗는 이 정권 그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경찰들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도둑을 보신 지 고장 몇 개월이 지난 대학 새내기 시절에 입지 못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구조리에 잡지 않고 맞서는 대학생이 될 것이며 대학 새내기를 지나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도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김에 행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는 현지 전쟁 위험에 떨고 있습니다 못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자주와 통일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가는 도로 하지만 지금 땅땅관이라는 이 친해 버림매들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리듬과 무죄를 가지고 우리 차이 통일합시다 선생님께 이어받아 자주 통일 실현하자 선생님께 이어받아 자주 통일 실현하자 자주 통일 실현하자 주제! 한번 hog slip note 고맙습니다! 아멘